안녕 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It's Paper Guy 컷! 우리가 자르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아 모든게 종이로 이루어져 있군요 새가 파닥파닥 아 이 사람이 바로 Paper Guy인거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3개밖에 없군요 WAS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끊어줘야 얘가 나올 수 있겠군요 나뭇가지 잘라버렸어요 이런식으로 다람쥐는 잘리지 않는군요 계속 다람쥐가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예! Paper Guy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오예! 아 이런식으로 자르면서 할 수 있지만 모든걸 다 잘라버리면 저도 피곤하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죠 아 느느느느느 동동동동 똥동동 또도동 어 태마탱! 오예 자 줄을 끊어서 다리를 내려야겠죠 그렇게 했죠 잘했죠 거슬리는 나무들은 뱁시다 돌도 뱁수 있고요 튤립도 돌도 나무들 모두 뱁수 있어요 뱁수수 뱁수시고요 마이 포레스트 아 너 숲이었어? 샷 아프 조용히 하세요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앗 아 워닝 배드도그 아 무서워 너의 먹을 거는 먹을 거 튕겨서 그걸로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리렴 먹을 걸 튕겨서 그쪽으로 맛있는 음식을 그쪽으로 튕겨서 먹을 거 갖다 줄 수 있게 잘 안 튕기네 배드도그를 잘라버리자 넌 더 이상 배드도그가 아니야 그럼 고정관념에 그럼 푯말에 고정관념에 갇히지마 알겠니? 넌 그냥 자유의 영혼일 뿐이란다 남의 집게 풀어주고 데리고 가는 클라스 아 비켜 비키렴 비키렴 개장수행 어 할아버님이 자고 계신다 조심히 조심히 오렴 아 이 바람 때문에 예 바람이 책장을 잡고 넘기고 있었어요 그럼 풍차를 부셔버리자 누구 풍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돈이 아니잖아 게임이 아주 잔혹한 게임이야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디자인이 이래서 그렇지 이거 게임이 메시지가 안 좋네 그림이 귀여워서 그렇지 이거 어 이거 일단 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을 헤쳐나가자 어 안되네 아 이쪽으로 가 아 일로 갈 수도 있네 위로 갈 수도 있어 어 아 이게 이게 횡이동도 가능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뭐지 어 개는 아 하지만 표지판을 자른다면 어떨까 웰컴 투 아워 타운 어 어 음 거의 뭐 거의 거의 지능이 예 개 미만이에요 예 어 문을 자르고 들어가 보자 앗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 여기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기른다 음 패스하자 고양이 냄새가 배어있거든 아 너구나 들어가서 살렴 아 너도 우리를 따라오겠다고? 도대체 얼마나 매력이 있는 거야 이 머리카락 세 개 달린 남자는 동물들에게 얼마나 동물들이 좋아하는 페로몬이 나오나 머리카락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안 따라오는데 다시 시빈사 동물 동물 한정 시빈사야 자 비켜보렴 아 퓨어 아 퓨어 아 뭔 소리지 짜증나니까 컴퓨터를 잘라야겠다 다 판매 중지하세요 말풍선도 중지 아 아 어 어 시계가 멈 어 시간을 흐르지 않게 평생 낮으로 살자 음 잠 이거를 내가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지 음 버려 음 좋아요 어 바버샵이다 아 안그래도 머리카락 세 개 이거 거슬렸는데 여기서 머리 하고 나오자 음 소 매니 커스터머 앤 마이 섹스 앤 브로켓 음 죄송한데 좀 닥쳐 주시구요 예 저 머리 자르러 왔거든요 아 이분들이 머리를 아 가위가 고장 나서 제가 그럼 잘라드릴게요 예 아 일단은 아 스타일이 지금 머리 안 깎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잠깐만 예예 머리 안 깎은지 얼마 되셨다구요? 7년이요? 예 일단은 여기가 수염이 많이 덥수룩 하세요 어 아 살짝 깎으려고 했는데 이게 막 잘려나가네요 죄송한데 목을 아 아 아 잠깐 죄송한데 저기요 예 대머리로 깎아 깎아 드셨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대머리거든요 예 네 내머리로 해드렸구요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다 꼈어 아줌마는 어 그 예예 약간 비대칭이 요즘 또 인기잖아요 비대칭 다이아몬드 컷으로 해드렸습니다 왼쪽 관자놀이가 살짝 어 왼쪽 이 머리가 살짝 튀어나온게 포인트에요 야 근데 나 이거 꼈는데 잠깐만 나 이거 나 꼈어 아 이 게임 진짜 왜그래 왜 아래로 안 나와줘 아래로 안 나와줘 아줌마 저 꼈는데요 다 잘라 다 잘라봐 아니야 아니야 다 잘랐는데 안되잖아 아 아 아 저 게임 왜그래 아 아 아 이런 개똥겜에 이런 버그 때문에 못살겠어요 빨리 빠르게 돌파 주행하겠습니다 예 탈코르세 탈코르세 로그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멘트를 치면서 진행해서 그렇지 바로 진행하면 바로 커트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커트하고 여기서 좀 이제 여기서 그냥 무조건 달리면 돼요 예 쉬프트를 누르면 오히려 걸을라고 하네 음 자연경관을 유지시켜줄게요 이번에는 구름 컷 오리 컷 나무 컷 나무 컷 일로가 어 뭐야 처음 보는거다 어 2회차를 통해서 처음 보는걸 아 잡고싶다구요 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르는 것 밖에 못했어요 오 오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쪽 아니 잠깐만 이쪽으로 아 몰라 그냥 버릴게요 예 저쪽으로 제가 담아드릴라고 했는데 죄송하네요 컷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2회차를 하면서 낚시를 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여기서 개를 안 데리고 가면 진행이 안되나 구름 컷 전부 이 게임 잘 만들었다 근데 잘 만들었어 게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놔두고 가면 되나? 어떻게 놔두고 가도 되네? 그래도 자르자 혹시 고양이 구추라고 안하고 이런 거에 뭐가 적용이 될까? 관냥이 버리고 야 나와봐 다 일자컷 와우 I think you are good job 샵 You don't have any money for this 루버링 프리에요 가격포 떼버렸어요 감사드립니다 오예 아 내가 자르면 어떡하니 내 거를 하나 더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앗 위로 올라가 보자 아 가지 치고 계시는구나 물을 잘라드리고 제가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예 삼각 수박바 모양으로 해드렸습니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그냥 예 일거리를 없애드릴게요 편하게 앞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이거 부수고 갑시다 안되나요 커팅은 열정이라고? 뱀타고 간다 보다 이제 Get on the boot and help my cross the sea 갑시다 때마침 사람을 구하고 계셨군요 타임 투고 유 베러 비어 굿 세일러 구름 커트 어이구 어이구 자 맞으면 어떻게 게임 오버되는 거야 이거? 맞아 봐 그냥 아 못 가는 거나 그냥 찌그러졌다고? 안 찌그러졌는데? 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어 개손해 보는구나 어 크라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더러운 괴수들이 마의 손길을 뻗친다 쑥쑥쑥쑥 한 번에 다 컷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스 환영 건물 앗 이거 설마 엔딩 크레딧? 앗 엔딩 크레딧 마저 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들은 대체 이 게임 만드신 분들 토마스 지로 진네 피젠 임네 피젠 잉클린 앤 지민 말로 단미르 마크 앤 스위커 조나스 드버 베이크 이 게임 회사 그건가봐요 1431년부터 뭐가 있었다구요? 똥치지 마세요 되 Leslie 피자는 거실 ‌ Rodriguez THEY ARE 완료 끝이 아니야 끝으로 하고 싶지 않아 끝취소 끝취소 대체 공유 cost 플레잉 고양이가 여기서 안 돼 재미있게 봐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t's a paper guy. 재밌게 없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